트레저의 두 번째 싱글 앨범 Find Your Treasure!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트레저의 두 번째 싱글 앨범 The Five Step Chapter 2가 발매됩니다 저희의 멋진 모습을 앨범 안에 꾹꾹 많이 담았으니 기대해주시고요 트레저 앨범은 YG 공식 쇼핑몰 YG 셀렉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을 YG 셀렉트에서 구매하셨던 분들 YG 셀렉트에서 준비한 포토 티켓 득점 기억하시나요? 기억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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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도 그 특정보다 더 예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YG 셀렉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선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트레저 많이 응원해주실 거죠? 네 그럼 여러분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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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